자 3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art 3의 4개의 대화 12문제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 42, 43부터 보죠. 자 what is the woman organizing? 여자가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자, 여자 대사 전반형을 통해서 아주 어렵지 않게 전반부의 문제가 풀렸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42번 who has the woman invited to speak? 자 여자가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초대해서 연설을 시킬 사람이죠. 누구를 이제 초청 연사를 누구를 초대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는 직업에 관련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43번에 남자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반드시 남자의 대사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y, Alexis. I was wondering if you had found anyone to host our next team building event. 이렇게 해요. Hey, Alexis. 자 인사하죠. Alexis에게. I was wondering if you had found anyone. I was wondering if you had found anyone. 자 사람을 찾았는지 궁금하다. To host our next team building event. 그런데 to host our next team building event. 자 호스트는 뭐를 개최하는 거죠.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 진행하고 개최하는 것. 자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의 팀 building 미팅을 호스트할 사람을 찾았느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인사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팀 building 미팅을 그렇죠. 자기가 호스트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행사를 진행했던 문양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군가 할 사람을 찾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팀 building event라는 것은 팀 building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드릴게요. 이거 토익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조직 개발 기법의 하나입니다. 경영하겠서 얘기하는 것이죠. 팀의 목표 설정, 각 구성원의 책임 명확화,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에 의해 그룹의 일체화와 작업 효율을 향상을 꾀하는 것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으쌰으쌰 우리 협업을 잘해요. 잘해보자 뭐 이런 걸 이제 고치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행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고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모셔오는 거죠. 하는데 하이링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호스트할 사람을 찾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funny you mention it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사용되죠. funny you mention it 아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웃기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the person 어떤 사람이냐면 I just hired to host for us this year 자 who I just hired to host for us this year 올해 우리 팀 빌딩 이벤트를 호스트할 사람을 맡아서 진행할 사람을 내가 방금 그 사람과 통화를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네가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참 우연의 일치다. 웃기네. 방금 나 누군가를 호스트할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과 결정을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야 그렇게 딱 얘기를 하네. 웃기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약간 우연의 일치 같은 것을 가지고 funny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Do you know Glenn Clover? 자 Do you know Glenn Clover? 이란 사람을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서 He is a professor over at Morgan 자 He is a professor over 자 이 사람의 직업은 He is a professor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한, 초청한 사람은 A university professor이에요. 뒤까지 들어보시면 He is a professor over at Morgan University 자 Morgan University라는 곳에서의 대학 교수님과 And he has written numerous articles and books on 자 He has written numerous, numerous, many의 뜻이죠. 아주 많은 숫자의 articles and books 기사들 그리고 책을 썼어요. On team building and creating cohesive work environments 그리고 creating cohesive work environments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팀 빌딩에 관련한 자 그리고 cohesive라는 것은 화합하는 이런 뜻이에요. 화합하는 작업 환경을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Creating cohesive work environments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여러 개의 아티클들 그 다음에 책들을 저술한 대학 교수이신 Morgan 유니버스의 대학 교수인 Glenn Clover 이 사람을 초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물어보니까 Well, he agreed to come over and host the next event for us. 다시 한번 얘기하죠. Well, he agreed to come over and host the next event for us. 자 오셔서 다음에 우리 팀 빌딩 행사를 맡아주시기로 동의하셨다. 결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냥 employee event가 맞죠. 그렇죠? 팀 빌딩 이벤트라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만 약간 pair facing해서 조금 더 전반적인 개념의 어휘로 바꿔서 정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굉장히 좋은 소식이군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 문장이었는데 I think a good idea would be to allow professor Clover 자 I think a good idea would be to allow professor Clover 자 좋은 생각이 뭐냐면 자 이 Clover 교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llow somebody to do가 나오는데 이제 무엇을 허락하냐면 To bring a display of his work 자 to bring a display of his work 그가 자기가 작업한 것 그러니까 뭐 아티컬들이나 books 같은 거, 책들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n offer to sell some of his books An offer to sell some of his books 책을 좀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제공하는 겁니다. After the team building event is completed After the team building event is completed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귀한 분을 모셔오셨으니까 그분께 책을 또 저수를 하셨으니까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팀 building 이벤트가 끝나면 본인의 책을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해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남자가 제안한 바죠. 자 이거를 정리하는 것이 비번의 setting up a display 디스플레이를 거기다 세울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비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두 개에서 저렇게 해서 세 문제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전체 대화 문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해보시죠.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y Alexis, I was wondering if you had found anyone to host our next team building event. The last time we talked you seemed to be having trouble hiring someone. Funny you mention it.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a person who I just hired to host for us this year. Do you know Glenn Clover? He is a professor over at Morgan University and he has written numerous articles and books on team building and creating cohesive work environments. Well, he agreed to come over and host the next event for us. That is such good news to hear. I think a good idea would be to allow Professor Clover to bring a display of his work and offer to sell some of his books after the team building event is completed. 자 다음 주문으로 가볼까요? 44, 56입니다.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논의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화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죠. 선택지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서둘러 풀려고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대화문이 조금 길었는데 전반적인 대화를 다 듣고 나서 푸셔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45번에 What is the department planning to do this year? 올해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개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46번에 What will Susan probably do next? Susan이 아마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자 이름이 나오는 것은 대화가 여자, 여자 간의 대화였습니다. 각각씩 이런 게 나오죠. 들어보죠. 인사하고요. I just received a call from Mr. Belvedere in the finance department. I just received a call from Mr. Belvedere 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사람 in the finance department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담당하는 부서에 Belveder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He was inquiring about the company annual trip. 회사, 연례, 야유회 같은 것이겠죠. 여행 가는 거. Trip이 정확하게 기간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그런 거라고 나오죠. 어쨌든 간에 Trip이에요. 그래서 연례 여행이라고 정확하게 좀 더 해볼까요? 연례 여행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벨베디어 이런 사람이 하면서 And when the final budget for it would be completed 하고 또 하나 뭐 And when the final budget for it would be completed And when the final budget for it would be completed 자, 그 annual trip에 대한 예산이 언제 완성될지 언제니까 확실하게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산에 대한 것이 자, 이게 어떻게 완료될지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annual trip과 그것에 해당되는 예산에 언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 자, Finance Department에 Belvedere인 사람이 라고 얘기하고 I am unable to finish the budget without getting a proper count of the number of employees that will be going this year. 자, 다시 한 번요. I am unable to finish the budget without getting a proper count of the number of employees that will be going this year. The number of employees that will be going this year.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가게 될, annual trip에 가게 될 사람의 직원의 정확한 숫자, 참석자 숫자가 없이는 예산을 정확하게 내가, 예산을 끝낼 수가 없다, 마무리 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nnual trip에 대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참석자 숫자를 알아야 예산이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If you have that information,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참석자 숫자에 대한 정보죠. 그 정보를 갖고 계시다면 Could you please send that over to me as soon as you can? Could you please send that over to me as soon as you can? 가능하나 빨리 저에게 그 정보를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Once I have that, 그 정보가 있으면 I should be able to put together the budget within a few hours or so. I should be able to put together the budget. 준비하는 거죠. 예산을 준비할 수 있어요. Within a few hours or so. 몇 시간 안에 예산을 내가 put together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맥락상으로 보면 이거는 뭐 막연하게 준비가 아니라 예산을 내가 정확하게 짤 수가 있다. 끝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굉장히 긴 대화문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지선이 받아칩니다. Yeah, sure. 물론이에요. I have a sign-up sheet down in my office. 이렇게 I have a sign-up sheet down in my office. I have a sign-up sheet down in my office. 사무실에 sign-up sheet가 있어요. 자, sign-up sheet라는 건 참가 신청서를 얘기하는 거죠. Annual trip에 자, 갖고 있어요. I will send it to you right away and in the meantime I will call Mr. Belvedere and let him know that you will be putting the finalized budget together in the next few hours. 한 번 더요. I will send it to you right away. I will send it to you right away. 자, 아까 참가 신청서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가 신청을 이미 받은 거죠. 참가 신청이 다 기재된 그런 sign-up sheet를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I will call Mr. Belvedere I'll call Mr. Belvedere 이렇게 전화해서 and let him know that you will be putting the finalized budget together and let him know 자, 내가 Belvedere에게 전화해서 알려줄게요. You'll be putting the finalized budget together 자, 이제 완성된 예산을 내가 이제 준비할 거라고 The next few hours 자, 몇 시간 동안에 몇 시간 후면 이제 완성된 예산을 준비가 다 될 거라고 자, 이 Belvedere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들어보면 45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Have a company trip 어렵지 않게 A번 정답이고 46번에 Susan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이 대화 끝나고 당연히 그렇죠 몇 명이 참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했고 Sign Up Sheet가 있다고 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정보를 발송하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Send some information 정답은 A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하겠죠. 자, 그런데 전화한다는 것 선택지 내용이 아예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A번의 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요 내용은 뭐예요? 선택지 구성상으로 봐서도 그렇죠? Annual Company Trip에 대한 예산한 짝이에요. 예산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참석자가 필요하고 예산을 완성하려면 그러고 또 예산에 관련해서 누가 문의를 했다. 내가 예산, 이 정보가 있어야지 예산을 완성할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얘기가 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C번의 Budge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4, C, 45, A번 46번은 A번 역시 이렇게 세 문제가 문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두시겠어요? 자, 두 번째 대화였습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죠.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Susan. 자, 세 번째 대화로 가고 있습니다. 47, 8, 9 자, Why is the man calling the woman? 자, 남자가 전화가 온 목적은? 자, 여자에게 전화가 온 이유 자, 남자가 얘기하겠죠. 첫 번째 남자의 대사에서 바로 나왔고요. 48번 자, What is the man concerned about? 남자 걱정하는 게 뭐냐? 자, 역시 남자의 대사를 통해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49번에 What does the woman suggest the man do this weekend? 자, 아까 시점에 나왔죠. 이번 주말에 남자가 뭘 할 것을 여자가 제안하고 있느냐? 자, 들어보죠.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afternoon. I am calling about the advertisement on cars.net for the 1999 Aero Star 4-door sedan. 음. Good afternoon. 인사. I am calling about the advertisement on cars.net 자, I was calling about advertisement. 이게 영국식 발음이죠. 광고. 자, 미국식 advertisement. 영국식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on cars.net에 나온 광고에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자, 근데 거기에 나온 광고가 뭐냐면 For the 1999 Aero Star 4-door sedan. 차죠. 1999 Aero Star 4-door sedan이에요. 1999년식 Aero Star 문짝 4개 있는 자, 세단에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광고 나오는 것을 보고 자동차에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전화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47번에 To, 정답은 D번에 To inquire about an automobile. 차량에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전화를 한 겁니다. 정답은 D번이죠. 자, 그 다음에 I was curious to know if the car has ever been in an accident. 자, 뭐가 궁금해요. I was curious to know if the car has ever been in an accident.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지 차가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 같아요. 자,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Actually, yes.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중고 차 딜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the car has been in a small accident.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It did not receive very much damage. It did not receive very much damage. However, 까지 다시 It did not receive very much damage. However, 하지만 그렇게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It is just a small dent on the back bumper. It is just a small dent. 찌그러진 거죠. 이거죠. 이렇게 문뿍 들어간 거. 근데 small dent이에요. On the back bumper 이렇게 영홍식으로 말하면 Bumper 자, 뒤쪽 범퍼에 약간 이렇게 충돌이 생겨서 좀 움푹 이렇게 들어간 것 찌그러진 곳 댄츠가 약간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남자 걱정하는 것은 차의 상태죠. 자, 그래서 47번에 48번에 B번에 Condition of an item입니다. 자, 차도 지금 물건을 사고자는 물품의 하나니까 아이템이라고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Well, I would have to take a look at it in person. 음, I would have to take a look at, look at it in person. In person. 직접 이런 것 같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직접 가서 살펴봐야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Would you be free to show me the car sometime this weekend? 이렇게 나오죠? Would you be free to show me the car sometime this weekend? 자, 이번 주말 언제쯤 저에게 차를 보여줄 만한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That should be just fine. 어, 주말에 괜찮다고 하죠? That should be just fine. 괜찮을 겁니다. 자, 미래에 예상된다는 얘기의 Should는 책임이나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Why don't you give me a call on the morning of the day? Why don't you give me a call on the morning of the day? 자, Why don't you give me a call on the morning of the day? 특정 날인데 You would like to meet me. 여기까지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나고자 하는 그 날 오전에 전화에게 저에게 전화를 거시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 will give you my address then I'll give you my address then 그때 전화 주시면 제가 주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뭘 제안하고 무슨 남자보고 자, 그렇죠? 올 준비가 되면 미리 전화를 주시고 그러면 내가 주소를 드릴 테니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 B번에 49번 Call when it's ready to come 올 준비가 될 때 전화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정답 B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또 세 문제 풀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다시 한 번 듣고 마무리 해보세요.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afternoon I am calling about the advertisement on cars.net for the 1999 AeroStar 4-door Sedan I was curious to know if the car has ever been in an accident Actually, yes the car has been in a small accident it did not receive very much damage, however it is just a small dent on the back bumper Well, I would have to take a look at it in person would you be free to show me the car sometime this weekend? That should be just fine why don't you give me a call on the morning of the day you would like to meet me I will give you my address then 네 번째 대화로 이어가 볼까요? 네, 40번 때 끝나고 이제 50번입니다 네, 50번 Who most likely is the man? 아마도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거의 직접적인 단서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시고 51번에 What does the man want to find out? 자, find out은 머리로 알게 되는 거죠 남자가 뭘 찾는 건지 알게 되는 건데 남자가 알고자 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이거고요 52번에 When will the man arrive? 남자 언제 도착하겠습니까? 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This is Robert Kraft with Kraft Photography 자, 본인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누구라고 얘기했죠? 자, 자기 이름을 딴 Photography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자기는 이건 뭐 사진을 찍는 어떤 업체의 사람이겠죠 본인을 딴, 그러니까 뭐 1인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Photography를 통해서 1차적인 단서가 나오고 좀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사진을 찍는 Photographer이라는 걸 더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Robert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I'm calling about the hotel party taking place there this evening I'm calling about the hotel party taking place there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거기서 열리는 호텔 파티에 관련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요 I've been hired by the hotel to shoot 호텔이 이 사람이 고용했는데 뭐 하도록? Shoot some photos of the party for the hotel website 이거예요 To shoot some photos 자, 찍다 촬영 뭐 할 때 shoot 쓰죠? shoot Shoot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촬영을 뭐 녹화 이런 거를 Shoot some photos of the party for the hotel website 호텔 웹사이트에 쓸 파티 사진을 좀 찍으라고 호텔이 저를 고용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이 Photographer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 have little equipment and want to ask about unloading it I have little equipment 장비가 좀 있고요 And want to ask about unloading it 그 장비를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서 Is there a special entrance I should use? Is there a special entrance I should use? Is there a special entrance I should use? 제가 이용해야 될 특별한 입구가 있나요? 제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특별한 출입구가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1번이 뭐예요? 일단 50번은 C번의 Photographer 51번의 남자가 알고자 하는 것은 Where to enter the building? 어디로 빌딩을, 빌딩을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자, 계속 가봅니다 51번은 A번이었어요 Yes, actually there is a service entrance There is a service entrance Around the outside of the front entryway Around the outside of the front entryway 라고 나옵니다 Entryway라는 것은 건물 입구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앞쪽 통로 바깥쪽에 주변에 서비스 entrance가 있습니다 어쨌든 출입구일 텐데 서비스 entrance라는 것은 업무용 출입구예요 혹은 종업원용 출입구를 서비스 entra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장비가 있고 특별히 장비를 내리는 것 관련해서 내려서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특별한 출입구를 이제 물었는데 일반 고객이 이용한 출입구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용 혹은 종업원용 서비스 entrance가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You can park in the employee parking area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고요 And go through the door marked kitchen 자, kitchen이라고 마크가 되어 있는 쓰여 있는 문을 통해서 오시면 돼요 That is on the right 자, 그런데 그것이 That is on the right 오른쪽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서비스 entrance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좋네요 I am scheduled to be shooting for around 3 hours 자, I am scheduled to be shooting for around 3 hours 세 시간 동안 사진을 찍게끔 제가 일정이 잡혀 있는데 From 8pm until 11pm 자,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8시, 11시에 다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남자가 도착할 시간이죠 호텔에 It should take about 30 minutes to set up the equipment It should take about 30 minutes to set up the equipment 장비를 설치하는데 3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So, I should arrive by at least 7.30pm 이렇게 So, I should arrive by at least 7.30pm So, I should arrive by at least 7.30pm 오후 7시 30분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때 도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0분 동안 Setting up the equipment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It's going to shoot some photos 사진을 찍게 될 것이니까 정답은 52번에 7시 30분 B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마지막 네 번째 대화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해 보세요 I have been hired by the hotel to shoot some photos So, I should arrive by at least 7.30pm 자, 3강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기운 내쉬고 자, 그럼 4강에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강에 잘 안받아 감사합니다.